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김태현 조사혁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에 규제를 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때마침 이와 관련해 미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 및 파급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코노미 시간에는 조사국 이규환 과장님을 모시고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 유럽 경제팀 이규환 과장입니다. 과장님 먼저 빅테크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요? 네 빅테크 즉 거대한 테크놀로지 기업을 말하는데요. BIS나 FSB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빅테크를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ICT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는 인터넷, C는 커뮤니케이션, T는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이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의 빅5로 불리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앞글자만 따서 GAFAM, GAFA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빅5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저도 그리고 조사형님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그리고 매일같이 이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도 2006년에 구글이 인수했으니까요. 와 모두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네요. 그런데 반독점 규제라는 건 대체 왜 하는 건가요? 네, 반독점 규제는 말 그대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이나 조치인데요. 독과점이라는 게 한 업체나 소수 업체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 업체가 수익을 많이 내려고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한다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겠죠. 고상한 말로는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고 표현하고요. 또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려고 하면 일부러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거나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다거나 해서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횡포도 부릴 수 있고요. 이런 독과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독점 규제를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은 역사적으로 독과점에 있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고 또 엄격하게 대처해왔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 기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록펠러라는 가문에서 운영하던 기업인데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차지했던 기업인데요. 결국 독과점이 문제가 돼서 30개가 넘는 회사로 갈기갈기 쪼개졌던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반독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역시 최근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보시다시피 구글, MS, 애플, 페이스북은 미국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아직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는 점유율은 좀 낮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아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34%였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벌써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났죠.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빅5의 매출액은 2010년대에 늘어서 연평균 20% 가까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MS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의 성장폭이 도드라지죠. 최근에 규제 이슈도 이 4개 업체를 중심으로 이 4개 업체를 타겟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와, 그래프를 보니 5대 빅테크 기업의 2020년도 매출액이 거의 천조원을 넘네요.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니까 이들의 권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데이 로거프라는 저명한 교수분께서는요. 빅테크가 한때는 기술 혁신을 주도했는데 요새는 새로운 기업들이 못 올라오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인의 81%가 빅테크한테 권력이 너무 쏠려 있어서 너무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60%는 빅테크 규제 강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빅테크 기업한테 규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네, 일단은 작년 미국 하원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4개의 빅테크에 대해 독과점 상황을 조사해봤는데요. 조사 결과 이 4개 기업들이 모두 불공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 정신, 소비자 권익, 언론 자유, 사생활 모두 침해했던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수사를 또 했고요. 주 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먼저 반독점 조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요? 어떤 혐의였나요? 네, 구글의 경우는요. 스마트폰 제조사랑 통신사한테 우리 구글 검색엔진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돈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좀 설치해주면 안 돼? 라고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서 다른 기업들의 검색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에게는 100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무부는 기업 분할처럼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해소책을 구글에 요구한 상태고요. 물론 구글은 애플이랑 계약하는 건 우리 자유고 소비자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선택인데 왜 우리한테 너무 뭐라 하느냐? 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SNS죠. 인스타그램을 2012년에 인수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메신저로 쓰이는 왓츠앱을 인수했는데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인수권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너네가 이제 왜 막 들여는 신생기업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소셜미디어 시장을 일부러 독점화시킨 거 아니야? 라는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그러면서 피인수기업,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거 당장 페이스북에서 분할시켜, 매각해! 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반독점 규제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올해 1월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잖아요. 또 미국 민주당이 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고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대체로 반대기업 성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법 제정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요새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시장 규제를 최소화해야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득세했다면요. 요새는요. 빅테크가 워낙 기세를 부리니까 이 친구들 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시장 구조에 직접 규제를 가야 된다. 라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독점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업 가치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독점 규제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기업 가치의 그리고 변동은 주가 추이로 연결이 되겠고요. 특히 빅테크가 속한 소프트웨어, 미디어, 기술 업종은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큰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었던 사례가 있나요? 네, 과거 통신회사 AT&T, 컴퓨터 회사 IBM, 그리고 잘 아시는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가 있는데요. 반독점 소송이 제기된 순간부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주가는 출렁거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매출이 둔화하고 수익성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반독점 규제는 빅테크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기술 혁신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반독점 규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혁신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빅테크는 이미 시장 지배자잖아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나의 권력에 도전하는 기업이 시장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할 텐데요. 그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자꾸 대기업의 방해를 받으면서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혁신의 기회를 잡기가 힘들어지겠죠. 또 빅테크는 이런 전략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혁신한답시고 괜히 비싸게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아예 경쟁업체를 먹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실제로 빅테크는 여러 대형 인수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앞서 말했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고요. 구글은 모토롤라 핸드폰 제조 사업부와 유튜브를 그리고 아마존은 홀푸드라는 식료품 유통업체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만일 반독점 규제가 빅테크의 권력 남용과 인수합병 거래 시도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우수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어쩌면 빅테크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과장님, 기술 혁신에 있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빅테크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술 혁신에도 빅테크가 좀 많이 기여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빅테크의 R&D 투자 규모는 전세계 기업 중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구글 알파벳이 1위, MS가 2위, 애플이 5위, 페이스북이 7위고요. 아마존은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1위 구글보다도 더 많은 R&D 투자를 하는 것으로 EU 집행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투자 성향도 빅테크가 굉장히 높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순수입 대비 R&D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100개 기업 평균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합니다. 물론 특허 출원수도 상위권에 해당하고요. 빅테크도 이렇게 무형 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에 성공한 만큼 또 독가점을 하고 나서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혁신을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약화에만 치중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투자 의혹을 꺾어버려서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반독점 규제의 위험 요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기업 혁신의 측면에서는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빅테크가 혁신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과장님, 저도 빅테크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규제 강화가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다소 조심스럽지만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 네트워크 효과가 저해되면서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효과란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저만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영님도 사용하고 시청자분께서도 사용하고 우리 모두 사용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 가치가 더더욱 커지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빅테크를 이용하는 것도 네트워크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올라올수록 저희가 원하는 정보나 영상을 쉽게 찾을 수가 있듯이 말이죠. 그러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반독점 규제를 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군요. 네. 반독점 규제로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개지거나 아니면 일부 사업을 매각하게 되면 기존의 이용자 네트워크가 해체되겠죠. 그리고 모아두었던 방대한 데이터들도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용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반독점 규제가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독이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찌됐건 빅테크가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면 앞서 보았던 혁신 억제라든가 다양성 침해 같은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어할 수 있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몰랐는데 과장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되네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정부 기조만 보면 마치 당장 강력한 규제를 취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과점 규제 조치가 입법이나 소송에 워낙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AT&T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게 1974년이었는데요. 기업 분할 명령이 떨어진 건 1982년이었습니다. 결과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셈이죠. MS도 윈도우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 팔았다는 혐의로 제소되어서 폐소도 했다가 다시 항소도 했다가 법무부와 합의도 했다가 하면서 4년, 5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게다가 빅테크가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해서 소비자 후생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반독점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송 결과는 현재로서는 아주 불확실하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이러한 반독점 규제 강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요. 규제 대상과 규제 강도가 ICT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미국과 연관된 우리나라 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에 저희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평가라든가 규제 체계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올해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 분야 독점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규제 방향을 어느 정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